그때로서 나 그때로서 나 죄가 좀 많으면 억울하진 않지만 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날 판단해 혹시 날 평가하고 싶다면 그건 내가 죽은 후회나 해 다시 조금 또 바라보는 눈빛이 날 편안하게 만든 적이 없었지 지난 그 며치도 안 해도 한 번도 따싼 말로 온갖 적 없으니 이제 달라지고 싶어 잘 들어봐 내가 가진 목소리 시험에 숫자가 대입되지는 않지만 한계라는 답이 나와있는 설문지 그때로서 나 그때로서 나 지금은 일러 그때로서 나 그때로서 나 지금은 일러 내가 죽은 후회나 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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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마 그때가서 나 그때가서 나해 지금은 일러 그때가서 나 그때가서 나해 그때가서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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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